로또를 사면 좋은 꿈을 꾸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흥미를 끌며 종종 운과 재물을 상징하는 꿈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잠재적으로 부와 번영을 갈망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동시에 실제로 로또를 사는 행위가 꿈에서 나타날 때 이는 현재의 심리적 상태, 내면의 욕망, 혹은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로또를 사는 꿈의 이유와 해석, 실제 사례들을 통해 로또와 관련된 꿈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로또를 사면 좋은 꿈을 꾸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로또와 관련된 꿈은 꿈꾸는 사람의 무의식적인 소망이나 기대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또를 사는 것은 본질적으로 큰 행운이나 뜻밖의 재물을 얻고자 하는 소망을 나타냅니다. 로또와 관련된 꿈은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 재정적 어려움이나 불확실성을 겪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곧바로 금전적 안정과 풍요를 향한 무의식적인 기대와 욕망을 반영합니다. 로또와 관련된 꿈은 운명이나 기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로또는 흔히 우연성과 운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로또와 관련된 꿈을 꾸는 것은 꿈꾸는 이가 삶의 중요한 변화나 기회를 기다리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이가 새로운 시작이나 예상치 못한 성공을 기대하고 있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로또와 관련된 꿈은 종종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로또는 결과가 예측 불가능한 게임이기 때문에, 로또와 관련된 꿈은 꿈꾸는 이가 현재의 상황에서 불확실성이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이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거나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로또를 사는 꿈은 금전적 걱정과 스트레스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재정적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로또를 사는 꿈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의 재정적 압박을 벗어나고자 하는 희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로또와 관련된 꿈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 해석은 꿈의 구체적인 상황과 꿈꾸는 이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또를 사는 꿈은 꿈꾸는 이가 현재의 상황에서 운이나 기회를 기다리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자신의 삶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고 있거나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로또 번호를 맞추는 꿈은 꿈꾸는 이가 자신의 목표나 계획을 달성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큰 성취를 이룰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로또 당첨을 확인하는 꿈은 꿈꾸는 이가 자신의 운명이나 미래에 대해 큰 기대를 품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또한 꿈꾸는 이가 자신에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로또 당첨금을 받는 꿈은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 큰 보상이나 성취를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또한 꿈꾸는 이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또를 사지 못하는 꿈은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 기회를 놓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또한 꿈꾸는 이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불만족하거나 현재의 선택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로또와 관련된 꿈은 꿈꾸는 이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확실함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로또는 결과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꿈은 꿈꾸는 이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로또를 사는 꿈은 종종 금전적 안정과 부에 대한 욕구를 반영합니다. 이 현실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로또와 관련된 꿈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이가 자신의 재정적 상태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로또와 관련된 꿈은 꿈꾸는 이가 큰 변화를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로또는 예상치 못한 행운이나 기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러한 꿈은 꿈꾸는 이가 자신의 삶에서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거나 새로운 기회를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로또와 관련된 꿈은 꿈꾸는 이가 운명이나 행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이가 자신의 인생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운이나 기회를 기다리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로또 번호를 맞추는 꿈한 남성은 꿈에서 로또 번호를 정확하게 맞추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현실에서 자신의 사업 확장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고 이 꿈은 그의 결정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와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사례 2 로또 당첨금을 받는 꿈한 여성이 로또 당첨금을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이 꿈은 그녀의 성과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례 3 로또를 사지 못하는 꿈한 남성이 로또를 사려고 했지만 판매점이 닫혀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현재 직장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가 새로운 기회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로또와 관련된 꿈은 꿈꾸는 이의 무의식적인 소망과 기대 그리고 불안감을 반영하는 중요한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꿈은 금전적 안정과 부에 대한 욕구, 운명과 행운에 대한 기대 그리고 큰 변화에 대한 준비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로또 꿈을 해석할 때는 꿈의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꿈꾸는 이의 현재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 사금이 가득 차 있는 꿈, 복권 로또 당첨 꿈, 거스름돈을 주머니가 넘치도록 받은 꿈, 복권 당첨, 퇴임을 하는 꿈, 취직시험, 진급, 당선과 당첨, 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거나 운세의 전망을 뜻하기도 한다. 경마를 구경하는 꿈, 구통산, 투기, 증권 등의 일과 관련되거나 각종 경매나 복권에 당첨재고 좋은 친구나 파트너가 생기게 된 경마장에서 경마를 보는 꿈, 좋은 친구나 파트너가 생기고 각종 경매나 복균에 당첨될 꿈, 경찰서로부터 호출장을 받은 꿈, 당첨이 되거나 어떤 일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될 진처, 구슬을 만지작거리며 노는 꿈, 뜻밖의 재물이 생기고 당첨 등 행운을 암시하지만 이를 경솔히 처리하면 다른 일이 허사가 될 수도 있다. 금운이 도금된 시계를 빌리거나 나누어주는 꿈, 금운이 도금된 시계를 빌리거나 나누어주는 꿈을 꾸게 되면 도금된 시계를 빌려 차면 뜻밖의 횡재수가 있거나 복권에 당첨될 길몽이다. 금두꺼비, 금송아지 등을 얻으는 꿈, 금두꺼비, 금송아지 등을 얻으면 폐몽이라면 부귀공명할 자손을 얻게 된다. 복권에 당첨된다. 금두꺼비나 금송아지를 보는 꿈, 금두꺼비나 금송아지를 보는 꿈을 꾸게 되면 복권에 당첨되는 등 뜻밖의 거금을 가지게 되거나 부귀영화를 누릴 훌륭한 인물을 낳게 된다. 금빛 나는 동전을 줍는 꿈, 복권 로또 당첨 꿈, 금으로 만든 도장 5개를 얻은 꿈, 부귀공명할 자손을 두거나 복권에 당첨 또는 직장에서 승진이 있음, 금으로 만든 두꺼비, 송아지 등을 얻는 꿈, 태몽일 경우에는 부귀공명할 자손을 얻게 된다. 또는 복권에 당첨된다. 금팔지 줍는 꿈, 복권 로또 당첨 꿈, 길가에서 황금을 줍는 꿈, 복권 로또 당첨 꿈, 꿈 솟아오르는 둥근 달을 잡으러 달려가는 꿈, 복권 로또 당첨 꿈, 낚시를 할 때 수많은 복어대를 잡는 꿈, 복권에 당첨되어 뜻하지 않던 많은 돈을 얻게 되거나 행제수가 생겨 재물을 쌓게 됩니다. 남자 세 쌍둥이를 갖는 것을 본 꿈, 복권 로또 당첨 꿈, 다른 사람의 돈다발을 하나든 받는 꿈, 복권 당첨, 대추나무에 푸대추알이 열려있는 꿈, 복권에 당첨되는 등 돈과 재물이 생기거나 공모, 음모에 뽑힘, 대통령에게 명함 두 장을 받는 꿈, 복권 로또 당첨 꿈, 대통령이 주는 명함을 받은 사람의 꿈, 그 사람이 복권의 1등으로 당첨되기도 했다. 자신이 기다리던 명성을 얻게 된다. 동굴 속에서 어떤 짐승을 잡는 꿈, 복권에 당첨되거나 수험생은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합격될 수 있다. 동굴의 샘물이 수산하는 꿈, 주택 복권의 1등으로 당첨이 될 수 있는 길몽이다. 돼지 잡는 꿈, 돼지꿈하면 재물을 얻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당수의 많은 복권 당첨자가 돼지 꿈을 꾸게 돼지요. 돼지 잡는 꿈 역시 많은 좋은 돼지 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이권을 획득하는 등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돼지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복권 로또 당첨 꿈, 돼지우리에 불이 붙어 돼지가 타죽은 꿈, 돼지우리에 불이 붙어 돼지가 타죽은 꿈은 만일 돼지가 죽지 않았다면 1등에 당첨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돼지가 불에 타 죽었어도 복권에 의한 행제를 할 꿈이다. 돼지우리에서 걸음을 치려다 큰 돼지와 싸워 이긴 꿈, 복권에 당첨될 것을 예시한 꿈이다. 땅에서 돌을 주워보니 황금으로 변해 빛나는 꿈, 복권에 당첨되거나 눈 먼 돈이 들어옴, 무지개가 자기 집으로 뻗어있는 꿈, 복권 로또 당첨 꿈, 밭에서 호미지를 하다가 황금덩이를 캐낸 꿈, 밭에서 호미지를 하다가 황금덩이를 캐낸 꿈은 귀인의 도움으로 보이직 인사로 임명되거나 허금의 유산을 상속받을 징조이다. 혹은 투기나 투자에서 큰 이득을 볼 조짐으로써 복권 당첨이나 증권 투자로 뜻밖의 재물을 얻게 된다. 백금이나 황금시계를 팔뚝에 차는 꿈, 복권 로또 당첨 꿈, 뱀에게 물려 고통을 당하다가 그 자리에서 독을 짜내는 꿈, 예상하지 못했던 복권에 당첨되어 많은 돈을 받게 되거나 큰 사회사업을 성취시킨다. 결약을 맞는 꿈, 결약을 맞는 꿈을 꾸게 되면 복권에 당첨된 듯이 뜻하지 않은 행제를 하거나 출세, 성공을 하게 된다. 변소의 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꿈, 뜻밖의 재물을 얻거나 행제할 수 있으니 기다려보라. 복권에 당첨될 확률도 높다고 한다. 보물찾기를 하지만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꿈, 보물찾기를 하지만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취직, 진급, 시험, 당첨 등에서 탈락하게 된다. 부업 아래로 물이 흘러가는 꿈, 장처 행제할 재수 꿈이 든다. 복권이나 기타 그 밖에 투첨에서 당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비행기가 공중에서 기관총을 썼는데 그 탐피를 주운 꿈, 지상에 발표한 작품을 수집하거나 복권, 경품권 등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 사람을 죽이는 꿈, 복권 로또 당첨 꿈, 산신령을 본 꿈과 산에서 불이 헐월 타는 것을 본 꿈, 복권 로또 당첨 꿈, 상대방이 기관총을 겨누고 있는 곳을 피해가는 꿈, 난관을 극복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일이 어떤 기관에서 당선 또는 당첨되지 않는다. 서류나 물건을 가지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꿈, 공동으로 합작 투자하여 자산을 풀리게 된다. 증거 투자, 동업 당첨 등이 있다. 세 마리의 돼지가 교대로 교미를 하는 꿈, 세 마리의 돼지가 교대로 교미를 하는 꿈은 세 장의 복권을 사라, 적어도 그 중 한 장은 당첨될 확률이 있다. 소량의 조개껍데기가 수백 개의 자갈 더미로 보이는 꿈, 소량의 조개껍데기가 수백 개의 자갈 더미로 보이는 꿈을 꾸게 되면, 복권에 당첨되는 행제를 하거나 몇 개의 소재로 많은 글을 쓰게 될 것이다. 수십 마리의 돼지가 우리 속에서 서로 싸우는 꿈, 수십 마리의 돼지가 우리 속에서 서로 싸우는 꿈은 여러 장의 복권을 사라, 당첨금은 적으나 여러 장이 당첨될 것, 앞마당의 분홍색 돼지들이 떼를 지어 꿀꿀거리는 꿈, 1억 원의 당첨,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꿈, 복권 로또 당첨 꿈, 용에게 잡아먹히거나 피투성이가 되는 꿈, 복권 로또 당첨 꿈, 용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 복권 로또 당첨 꿈, 우리에서 굉장히 큰 여러 마리의 돼지와 새끼 돼지들이 몰려나와 길을 막는 꿈, 뜻하지 않은 행제를 한다. 경품에 당첨이 되거나 복권에 당첨이 되어 큰 재물을 소유하게 된다. 작은 시냇물이 큰 강으로 변하는 꿈, 복권 로또 당첨 꿈, 적은 양의 조개껍질이 수백 배의 자갈 더미로 변하는 꿈, 적은 양의 조개껍질이 수백 배의 자갈 더미로 변하면 복권에 당첨되거나 몇 개의 작품 소재로 장문에 글을 쓰게 된다. 전투기가 발포한 기관총에 탄피를 줍는 꿈, 지상에 발표한 작품을 수집하거나 채권, 복권 현상물, 경품권 등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 집에 금잔디가 소복한 꿈, 복권 로또 당첨 꿈, 집에 불이 붙어 활활 타고 있는데 어미돼지가 새끼 돼지를 거느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꿈, 다섯 장 이상의 복권을 사라, 그 복권이 줄줄이 당첨될 것이다. 채로 많은 물고기를 모두 잡는 꿈, 채로 많은 물고기를 모두 잡는 꿈을 꾸게 되면 뜻밖의 행제를 하거나 복권에 당첨되는 등 좋은 성과가 있을 암시다. 큰 돼지가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꿈, 복권 로또 당첨 꿈, 트럭 가득 곡식이나 동물 상품을 싣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복권이나 경품에 당첨되는 등 행제 수가 있음, 트럭에 있는 짐을 하차하는 꿈, 행제를 암시하며 복권이나 경품에 당첨이 되어 막대한 재물이 생길 것입니다. 험한 길을 혼자 걷거나 호랑이와 싸우는 꿈, 복권 로또 당첨 꿈, 헬기를 타고 있는데 헬기가 폭발해 죽는 꿈, 복권 당첨될 꿈, 호출장 영장 등을 경찰이 보내는 꿈, 호출장 영장 등을 경찰이 보내면 당첨, 취직, 체포 입원 등의 통지서가 온다. 활월 타는 불기를 잡으려고 물을 끼얹었는데 그래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꿈, 활월 타는 불기를 잡으려고 물을 끼얹었는데 그래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꿈은 복권을 소유하라. 직접 복권을 사지 말고 누구에겐가 시켜서 복권을 구입해야 한다. 그러면 당첨의 공산이 크다.